이번 기타는 펜더 에릭 크랩턴 시그니처 모델 캔디 그린 피니쉬 이구요. 이 친구가 자그마치 1989년 원년산 입니다. 에릭 크랩턴이 시그니처 모델을 만든 이후로 가장 처음 나온 89년산. 굉장히 오래된 기타죠. 이 색깔은 스파클 그린 컬러인데 굉장히 피니쉬도 레어하고 레이센서 픽업 달려있구요. TVX 컨트롤도 있고 메이플 렉이고 플랫은 리플랫이 됐네요. 메이플 지판이라 약간 좀 바뀌어짐도 있구요. 소리가 원년산은 웬만한 커스텀 샵 리슈 비교 불가입니다. 펜더 에릭 크랩턴 89년 원년산 이었습니다.